감사하다 뚜두오오! 두두오옹 뚜두오옹 오늘부터.. 주말까지 다.. 스카이 리뷰 달려야지 아! 진짜 왜 그러세요 녹화 한번 끊었어요 이제 그만 탱겨도 돼요 너무하시네 씨벌탱 들어와 오야 튼튼한데 제법 처리용 주제 제법 튼튼해 이야 제법이요 지금이다 지금 회복하고 활 올린 다음에 용어 써주고 때립니다 이야 어디서 입을 벌려 닫어 바사롭다 닫아라 내려주고 아 좋아 좋아 못난다 못날면 이제 끝난거지 시간을 지배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후어어 아우야 이 묵직함 옆에 뭐가 온거 같은데 지구력 올려주고 체력 올려주고 잡습니다 이거 잡고 크로스있어 짜샤 잠들도록 해 바라나스타 들어가 어우 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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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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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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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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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뭐 얻은거에요? 방금 본사람 있나요? 잠깐만 잠깐만 뭘 쏘는거냐 음성소리바람 도발이구나 그만 그만 일어나 야 힐을 해 힐을 해 힐을 힐을 그래 힐을 하고 한번 더 하고 대체 뭔짓을 했길래 거치를 못하는거니 어우 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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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느려 개 느려 시간을 멈춰주고 근접해서 때립니다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신나게 박자를 맞춰가면서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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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너무하시네 이상한거 좀 쓰지 말라고 아 진짜 너무 아파 가장 약한 크로시스가 일어나니 그만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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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나가 무한이야? 이렇게 이렇게 마구 펴준 다음에 죽습니다 그만둬 그만둬 아 진짜 너무하다 너무하다 너무 간다 너무 간다 시간을 멈춰주지 않으면은 딜을 넣을 기회가 없네요 멈춰도 못넣네요 멈춰도 못넣네요 굉장하구만 어우 c 그만 그만 디오프 좀 그만 넣어 척쓰러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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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이상한거 쓰지 마 내 뒤에다 뭘 선한거야 잠깐만 가차없구만 아 야 아 야 이것 좀 맞지마 일어나 일어나 일어서 튀어 아 c 일어나 일어난다 일어난다 일어났는데 죽는 이유는 뭐죠? 오 오 아슬아슬하게 피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잠깐만 일어나 일어나 추위의 영향 이걸 먹은 지금이라면 죽지 않겠지 그치? 들어와 왤케 쎈거니 가면 많이 남았어 그만 그만 좀 때려 아파 죽겠어 스러워서 안되겠다 아 진짜 너무 아파 시간을 멈춰 그리고 힐을 하고 힐을 하고 힐을 하고 힐을 하라고 힐을 해 힐을 힐을 그래 바꿔서 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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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반피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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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아직 몰라 아직 쟤 뭘 쏘는거야 아파 뒤지겠다 무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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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힐 없지 근데 너 힐 없지? 올라간 사이에 거물을 바꿔주고 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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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서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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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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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거 손목같이 문질러 버려야되는데 이걸 이거 이거 아 잠깐만 여기서 죽으면 안돼 여기 죽으면 안돼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일어나 일어나 아 야 피 체력 많이 깎았었는데 거의 딸피까지 갔었는데 아깝다 세이브 세이브 여기 세이브하고 거울을 바꿔준다 천천히 가 천천히 가 으으으 죽겠다 죽갔다 잠시만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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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덩.. 그만 덩실대 그만 덩실대 채통을 지켜 으어어어 계속 때려 딜로 찍어 눌러 내가 죽나 네가 죽나 먼저 해보자 다음 기회 하자 다음 기회 다음 기회에 다음 기회에 시간을 멈추는 수밖에 없겠군 아자 아자 얼마 안 남았어 얼마 안 남았어 내가 먼저 죽일 수 있어 없어 그만둬 그만둬 언제 여기까지 왔어 하나 둘 셋 강타 예아 한번 더 예아 얼마 안 남았어 얼마 안 남았어 얼마 안 남았어 보여줘 보여줘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됐스 호우 잠깐만 그렇게 힘없이 사라지면 안 돼 크로시스 이게 다 견갑이야 원래 중갑 아닌가 어떻게 데쳐먹은 거야 몰라샤 간다 역시 시간 내고 오기 짝이네 비빌 수 없는 걸 비비게 해주네 뭐들 하고 있나 출발하지 뭐들 하고 있어? 뭐들 하고 있어? 헛소리 말고 가자 아리케 준비됐스 런 다가가 왕관 음 오 약한데? 산족도 약해 병사가 한심하구만 잘가 이즈 아 네 얜 데드사를 할 필요도 없겠다 뭐야 크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근데 너무 흥분해서 퇴수를 했네요 비키시오 뭐냐 너는? 뭐냐? 혼날라고! 아자! 가자! 아직 시작도 안 한 것 같은데 레벨이 90이야 이제 마법사 퀘스트 하나 깨고 메인킷 조금 진행했는데 아 메인킷 한 반 정도 진행했는데 아자! 치고! 찍고! 다음! 가자! 좀비들 언제 다 뒤진 걸까? 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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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어우 뭐야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야? 기묘하네 기묘해! 아 중값 140 좋아 좋아! 라골라 마골라 아자! 지금 뭐 이젠 거의 소드마스터 아닌가? 전혀 네크로맨서 같지 않구만 좀비 하나도 없고 칼만 들고 싸워 중값에 아자! 어? 뭐야?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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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됐나? 뭐야? 아깐 뭐였지? 뭐야? 아자! 야 약하다 병사가 밥이네 얘네가 밥이네 얘네가 어두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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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서러갔자 자네가 아니 이것들이 진짜 혼날라고 어두워 다황스럽네 예에이 들어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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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아 파아 여기다 여기다 고르반준드 전당 오야 깜짝아 예압 들어가 들어가 는 는 언제까지 막을doors거야? 살짝 화날라고 그러는데 egt 그거만 막아도 된다고 생각하거든 그치? 넌 그렇게 생각 안하는거니? 맞아 그래 이정도 딜은 나와줘야 넌 잘할 수 있지 아 역시 스톰클락 쓰레기들 집밥는게 제일 재밌구만 자네들 에보니 발톱을 가지고 있군 에보니 에보니 아 이거 아직도 안 줬으나? 늑대 나방 새 이것만 됐다 흐흐흐흐 흐흐흐흐 가자 무브아웃 무브아웃 흐흐흐 툝툝툝 뚜뚜뚜뚜뚜 뚜뚜뚜뚜 아 어디야 여기 예기야 뭐냐 이거 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쯉쯉 요거지 야아 다이아몬드에 화살까지? 힘들내서 막고 있도록 난 가겠다 그런 쓰레기들은 내 상대가 아니야 난 먼저 사냥을 떠나도록 하지 여긴 어디니? 아하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지는구만 잠깐만 해골이야 왜? 잠깐만 잠깐만 진정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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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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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아직 아니야 그렇게 때리면